어디 가자 그러면은 발을 싹 들고 가자 꼬랑지도 싹 어디 갑시다 엄마한테 갈까나? 그러면 꼬랑지고 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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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쭉쭉 뻗고 있다가 어디 갑시다 하면은 싹 꼬랑지고 다리고 다 올라가 걸릴까봐 그지? 이렇게 어디 갈까나? 엄마한테 갈까나? 왜? 그게 뭐야? 근데 싹싹이 grandmother 이제 Unitberly 놀고 있다 있다가 쭉쭉 뻗고 있잖아 어디 갑시다! Such a furgan이고 다리고 다리 감추잖아 걸릴까봐 emin- hippie still I don't i don't dare not to date 나들 takers like I don't i don't like tell you all like because I don't would 아니 아atique oi so let's go 이거봐 꼬랑지도 Ondan 우리 모두 다 훌륭해야지 가지 엄마한테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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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? 그치? 왜? 엄마한테 가까나? 자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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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래. 엄마가 물고 가는데 걸릴까 봐. 그치? 그치? 어디 갑시다. 엄마한테 가까나? 그러면 꼬랑지 거다. 요렇게. 고백을 해 볼론다. 좋아할 테다.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. 우리 같이 한잔할까?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. 너도 좋아할 테다.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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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